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신촌물놀이장의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아풀과 청소년풀, 성인풀에 공급되는 물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군과 유리 잔류염소, 과망간산칼륨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매주 신촌물놀이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천돈츠관리소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하루 4번 잔류염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